잠깐만 괜찮아 안 피곤해 원프로덕션이 뭐냐구요? 원프로덕션은요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해 정말 웃겨 원프로덕션이 뭐냐면 저희 회사가 센터가 나뉘었어요 저희 팀에는 이제 보아언니랑 태연언니 효연언니 이렇게 소녀시대 언니들이랑 보아언니랑 에스파 이렇게가 저희 센터 저희 센터 이름이 원프로덕션 그렇습니다 찰칵 찰칵 이렇게 했어요 방금 치고 완전 싸움짱인데 아니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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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아 아 아 아 아 아 가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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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좋아해요 이 노래 아 이건 다른 노래구나 요즘이는 은퇴할 때까지 팬할 거야? 진짜? 너 내가 이름 기억했다 탈덕은 없어 알았지 첫눈 오는 이런 오해 너에게 전할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마이 러브 잊지 말아요 지우길 바라요 덕분에 행복했다 갈깽 어떻게 지우길 바라요 지우길 바라요 지우길 바라요 지우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